사무엘상 22장 다윗은 가들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합 땅 미스바로 가서 모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합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합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헬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올은 다윗과 그의 이 땅들을 차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올은 손에 창을 들고 기부하 언덕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올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 세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바꿔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운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때 애돔사람 도액이 사올의 신하들 가운데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세 아들이 노부로 와서 아이두비의 아들 아이멜렉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멜렉은 그를 위해 요거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아세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이두비의 아들인 제사장 아이멜렉과 노부에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왕 앞에 왔습니다 사올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이두비의 아들아 아이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 주여 말씀하십시오 사올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할 수 있느냐 어쩌서 내가 다이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기하려고 했느냐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인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며 왕의 친위 대장이며 왕의 집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쭸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이 종이나 이 종의 집안을 문책하지 말아주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멜레가 너는 분명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곁에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서서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저들도 역시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저들은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고도 내게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 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내 동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배의 옷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의 성노배 들어가 남자와 여자 아이와 갓난아기 소환아기와 양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멜렉의 아들이여 아이돌의 손자인 아비아달은 몸을 피해 도망쳐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올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애돔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보고 그가 사올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나와 함께 있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사무엘상 23장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어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합리 반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가축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갈 때 레봇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관에 든 쥐다 그러고 나서 사올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모았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올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애벗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하여 주의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올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사람들이 저를 사올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종이 들은 대로 사올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하여 주의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요호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여쭙습니다 그일라 성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올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요호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녔습니다 사올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출전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올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올이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올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올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올은 자네에게 손도 되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올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요호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있었습니다 십사람들이 기부하에 있는 사올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남쪽 하길라 언덕에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올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가서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고 하니 다윗이 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또 누가 어디서 그를 봤는지 알아두라 다윗이 갈 만한 은신처들을 모두 알아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 다윗이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에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난 사올보다 앞서서 10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이름은 여시몬의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흔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올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흔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올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흔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올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올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올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애호삼에 다가올 때 전령이 사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올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셀라마는 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앵게리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올은 다윗이 앵게리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올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드렁소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사올은 길가에 있는 양구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올이 영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넣은 게죠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구머니기가 사올의 거둣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올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올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올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올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올이 뒤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렸습니다 다윗이 사올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 라고 한 말에만 기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의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까 왕이 누구를 쫓는 것입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말을 마치자 사올이 내 아들 다이사 내 목소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죽게 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방금 내게 말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나를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났는데 누가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주겠느냐 오늘 내가 내게 한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분명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내가 내 자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다이사는 사올에게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사올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10편 103편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해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내게 관시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덧이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증거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갑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저를 경애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는 자녀의 자녀들 그 원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옥자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힘이 넘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분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물이 안ら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금융이 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His Speak